스테이씨 세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와주셨네요 그럼 저희 각자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못 알아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 혹시 아세요? 뭔데요? 뭔데요? 어쩐지 저 응원법도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았고 다 같이 너무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양구는 또 처음인데 여러분 다 처음이죠? 네 처음이요? 근데 무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계양구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너무 환호도 잘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네 누구처럼 엄청 크게 불러주셨네요 네 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명이 있어서 몰랐는데 조명을 가리고 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거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너무너무 즐겁게 공연하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춥죠? 네 그러면 저희가 더 뜨겁게 이제 열정적으로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왜? 다음 곡 뭐죠? 제이씨? 저희가 최근에 아 최근에 아니구나 그 뭐야?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려갈 거예요 맞아요 무슨 곡일까요? 오우 오우 다음곡은 런트인데 여러분들 안 춥 کے 열기를 내기 위해서 저희 연습 한번 하고 들어갈까봐요 제가 무대 중간에 다같이! 라고 하면 A little bit little bit 를 같이 맺혀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연습 해볼까요? 1, 2, 3 So I'm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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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너무 잘하신다 여러분 추위를 이기고 싶다면 여기서 더 신나고 싶다면 A LITTLE BIT LITTLE MINUTE을 최대한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아셨죠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곡, 런티우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안 부르는데 무슨 일이야? 아하하하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와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워진 것 같아요 저도 열정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? 아하 여러분 오늘 축제 재밌으세요? 네 다행이에요 아 진짜 저희가 저희도 요새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?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무대를 열정적으로 즐겨주셨는데 여기 앞에 공주님께서 여기까지 다 오셔서 즐겨주셔서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진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축제가 이렇게 가족분들도 다 같이 오셔서 맞아요 그쵸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인천 대한민국 네 짱입니다 짱! 짱! 아 진짜 환호를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아까부터 풍선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 여기 응원봉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별표 응원봉 응원봉이다 오늘 축제 응원봉인가봐요 그쵸? 네 아 그리고 저희 공식 응원봉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 팬덕 명이 스윗인데 여기 앞에도 흔들고 있고 오늘 인천까지 찾아와준 우리 스윗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희 스테이씨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기회로 저희 곡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에너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